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특강의 세무사 이은지입니다. 홍원장 절세박사대다 오늘의 주제는요. 페이닥터의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병의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우리 직원에 급여 계약을 할 때 세후 금액으로 그냥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을까요? 관행처럼 굳어왔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현금 수입에 대한 매출 누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 비용도 줄여야 되고 하니까는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를 그냥 세후로 다 지급을 해주고 이제 원장님이 직원들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다 부담을 해주는 그런 급여 지급 방식을 소위 네트 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이닥터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게 급여가 월급이 너무 세요. 페이닥터는. 근데 이 페이닥터의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장님이 다 부담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늘 분쟁이 발생해요.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페이닥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원장님이 나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4대보험료를 다 내주기로 했는데 추후에 중간에 퇴사했을 때 발생하는 정산 문제에서 늘 잡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왜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과 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면서 정산을 정산적인 방식으로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예요. 만약에 페이닥터 선생님의 실수령액 월급을 천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로 천만원 계약을 했는데 그 네트급여 천만원을 세전으로 천만원을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세후로 천만원을 신고를 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는 월 천만원이지만 세무신고할 때는 급여를 세전급여로 천만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원래 페이 선생님이 수령해야 될 실수령액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743만원 정도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지금 본인 부담금과 나머지 절반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사회보험료는 반반 부담을 하고 자기 소득에 대한 자기 소득세는 자기가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예요. 법에서도 그렇게 정해놨고요. 근데 이걸 거스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느냐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려면 우선 네트급여 방식은 되게 추천하지 않고요. 근로계약을 하실 때 세전급여로 이제 계약을 하시되 명확히 이제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근로자한테. 당신의 그 월급 실수령액은 내가 천만원으로 맞춰주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연봉 계약을 할 때 연봉 1억 2천이 아니라 월급이 이제 천만원이 아니라 원래 당신의 계약된 월급은 1,400만원이다. 400만원이라 차이가 나요. 월급이. 그러면 사람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때 아 내 월급 천만원이야? 이거랑 아 내 월급 1,400만원이야? 이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월급은 우리가 계약하는 월급은 1,400만원이다. 대신에 건강보험료와 당신의 소득세는 본인이 본인 부담부는 법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시라.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매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한테 페이 선생님한테 급여명세서를 이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어떻게 수령이 됐는지 매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쟁이 잘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항상 이제 급여계약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거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부담하게끔 항상 그 명확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4대보험 가입은 절대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뭐 형태를 변경시켜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거나 안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근로자이면은 4대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이제 편의를 너무 이제 봐주실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제 급여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페이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근로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취과 선생님이나 그 치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한 병원의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이나 치과 선생님들 여러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을 4대보험 가입을 병원에서 안 시켜줘도 돼요. 그냥 지불하는 급여에서 3.3% 원천징수 한 다음에 그냥 그 소득만 이제 지급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걸 좀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